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. 이번 시간 닭띠를 중점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 하거든요. 이번 시간 주제는 닭띠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띠궁합에 대해서입니다. 닭띠는 영냐거든. 영냐인데 띠로 본다고 하면 토끼띠하고는 맞지를 않지. 닭하고 토끼하고 원진이다 상충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극과 극이야. 극과 극이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일하고도 틀리고 시하고도 틀리거든. 근데 보편적으로 본다고 하면 닭띠하고 토끼띠하고 안 맞는데 만일에 그냥 안 맞는 데서 산다 하면 굴곡이 많지. 싸움을 하거나 재산을 당진하거나 자손들하고 그러거나 또 사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별이라는 것을 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가 되든 혼자가 되는 걸 사별이라고 그러거든. 그러니까 사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둘이 꼭 결혼을 하라 소리를 하고 싶지 않는 게 닭띠는 토끼띠. 또 거기서 그냥 또 나쁘다고 한다고 하면 닭하고 범하고 맞지가 않지. 특히 이제 여자가 범이고 남자가 닭이라면 더 안 좋겠죠. 극과 극이고 내가 잡혀 먹이는 것 같다 형국이고 그래서 같이 갔다 살면 서로가 누가 몸이 아픈다든지 떨어져서 사라지는 그런 사주가 들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모르고 서로가 살고 뭐 이런다고 하면 나쁜 거를 풀으면 되겠지만 기왕이면 이런 띠들을 피했으면 좋겠어. 왜 내가 모르고서는 살다가 내가 왜 이래 하고 갔다 자기들끼리 탓을 하지만 누구 탓, 니 탓, 내 탓 하지만 이 띠끼리도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러거든. 쉽게 얘기해서 물하고 불하고 안 맞듯이 똑같은 거야. 그러기 때문에 둘이 닭띠하고 토끼띠하고는 극과 극이니까 만나지 않고 결혼 안 했으면 좋겠고 또 범띠하고 닭띠하고. 그러는데 만나서 좋은 닭띠들이 말하자면 잔나비띠, 소띠, 용띠. 특히 여자들은 남자가 용띠고 여자가 닭띠잖아. 그러면 좋아. 합의가 잘 들어. 모든 것이 궁합이 잘 맞아서 찰떡궁합이라고 그러지. 어쨌든 간에 잔나비하고 닭하고 둘이 부부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나와요. 원숭이는 머리가 좋잖아. 닭도 머리가 좋거든. 그런데 원숭이는 잔깨를 많이 부리지. 그렇기 때문에 둘이 그 머리 싸움을 하면서 가정을 꾸미고 그런다고 하면 재물의 운도 운이지만 자손들이 번창해서 잘 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합의가 잘 들어서 잘 살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혼율이 어느 정도냐. 이혼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딸이띠들 피해서 닭띠하고 잔나비하고 서로가 부정한 걸 채워줘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기왕이면 닭띠분들이 소띠나 용띠나 잔나비띠하고 만나서 내 일생에 평생에 사는 것은 내 일생을 사는 거잖아. 자손을 두고 가정을 화목하게. 또 아무리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그래도 또 이런 사람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재물이 늘어나고 불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궁합이라는 것은 그래도 맞는 띠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헤어져요? 어째요? 이러지만 거기에 또 맞춰서 다행히 아무 타로지 무난하게 넘어가면 그렇다고 다 그러지는 않겠잖아. 그러면 뭐 다행인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않고 자꾸 찌그덕거리고 삐끄덕 나가면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서로가 어디 갔다 무속인한테 물어봐가지고 내 조상에서도 도와주게끔 고려를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. 또 이 둘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하여도 또 이 자손이 여기서 띠를 잘 타고 나잖아요. 그러면 그 자손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나쁜 게 한꺼풀이 꺾일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본다면 나쁜 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말이고 기왕이면 나하고 좋은 사람하고 백년에서 꽃길로 가는 것이 좋겠죠. 그거는 참작해서 본인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닭띠분들 힘 잘 내셔가지고 어쨌든 좋은 인연 쌤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 잘 꾸몄으면 좋겠습니다. 정학만 신이었어요.